자, 먼저 e-sports 대외부모델을 소개해드립니다. 메인모델입니다. 메인모델 중에 위치한 5대5 경기장에는요, 크로스바이어와 카운터스트라이크 단체적 경기가 펼쳐집니다. 메인모델의 스테이크 대외부입니다. 메인모델의 스테이크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와 카운터스트라이크의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입니다. 또한 좌우에 위치한 이대의 경기에서요, 에덴푸드와 워커넴푸드 3의 경기가 각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메인모델의 스테이크와 워커넴푸드의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의 스테이크는 이번에는 데륙간 컵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서는요,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워크래프트 3 경기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한중일의 대표들이 접수하는 크로스바이어 아시아 트랜스 경기장입니다. 자 그 옆은요, 한국, 중국, 대만 대표가 접수하는 개댄품드 아시아 챔피언십 경기장이구요. 자 다음은 인스타즈 주요 액체인 이 파티의 렘한 파크 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도 대기부 렘 파티가 펼쳐지는 개댄트 렘 파티 존입니다. 자 이것은 네트워크 경부의 인스포츠 소울네트 선발전, 그리고 1080 우리낙단용 D8강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단계 펼쳐진 이것은 페인즈런너 이 파티장입니다. 페인즈런너와 새롭게 출시된 폰파이어 렘 파티,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굴의 장소는 테이즈런너 이스돠스 básicamente 예, 이것은 점점 다 오르지만 이 곳에서는요 프로게임장 개미나 이벤트 맨치, 그리고 매맨되게 진행되는 이스타 존입니다. After you pass the center tower, there's the E-Star Zone, where you can be E-Sport Stars. You can also enjoy guerrilla matches with famous pro gamers. 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곧 개방식이 끝난 친구의 신앙이네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자리하는 KT 롤스터의 밴패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Right after this opening ceremony, KT 롤스터, the winners of his 2010 Shinhan J Pro League, will hold a fan meeting. 자, 게임 컴플리션과 게임 예방사의 10개경 소송이장이 열리는 이곳은 E-Star's 프리미어반입니다. This is the E-Star's premiere, which is the B2D and B2C game business market. 그리고 4D&Arcade 체험존이구요. And this is the 4D&Arcade Experience Zone. 자, 마지막으로 3D PC 체험과 Aeon의 이벤트대회가 펼쳐지는 LG Excellence 3D 체험관입니다. Finally, this is the LG X-Note 3D Experience Zone. You can enjoy the 3D PC and Aeon event matter. 게임 대화 밖으로는 컴프를 걸고하기 정말 다채롭고 다양한 기사들이 벌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챔피언즈들에게는 B2D 소프트의 에덴푸드와 메오 에덴푸드의 크로스 파이어가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In 2010, Dead Hands of Windy Soft and Crossfire of Neowood Games were selected as the official Games of the Asia Championship.